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말씀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 뒤 사람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인사를 해야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연휴 덥습니다 12월인데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온은 1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2월을 덥게 하실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성탄이 다가와도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우니까 에라 날씨라도 뜨겁게 하자 그렇게 해서 날씨를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보다 더 따뜻한 말씀을 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요절 말씀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호로하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올해도 귀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탄 말씀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신 아기의 수밀이나 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탄의 복음이 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자님들과 양님들 한 20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성탄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물어본 의도는 답을 받으면 랭킹을 매겨가지고 아 1등이 이거랍니다 이거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랬는데 두 명 빼고는 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성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동욕자한테도 이 질문을 했더니 동욕자도 생각을 하더니 제가 성탄 선물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주세요 하면서 목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 마음이 확 순간 본민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1초도 안 돼도 대답하는 거예요 아 난 뭐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또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받았던 성탄 선물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받을 선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성탄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성탄 선물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우리 입에서도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이 말 들으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나사렛 이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 먹으니까 갈릴리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어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삽다리 아십니까? 삽다리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시골 마을이 삽다리예요 삽다리라고 말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나윤 사모님만 아세요 우리 옆 동네에 사셨거든요 우리 옆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나윤 사모님만 아십니다 전남 무항군에 있는 삽다리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붙어있구나 대략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또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했을 때 그 순수한 청년이라던 나다네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산골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이세자 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어떠한지 외모는 어떠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이세자 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것이 설명 전부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산골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약혼자 요셉 말고 누가 찾아올까요?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와서 물건 사달라고 하든지 세금 걷는 공무원들이나 와서 세금을 걷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살골 말을 사는 평범한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와서는 대뜸 이런 인사부터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봤더니 카이레라는 헬라우로 시작을 합니다 카이레의 이 말은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천사는 마리아한테 와서 마리아 자매님 기뻐하세요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달 전쯤에 공부교재연구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도 통화를 한 사이가 아닌데 전화가 오자 뭔가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목자님은 중심 목자님 은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은혜를 잃었다고요? 아멘! 알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네? 저요? 왜요? 불안한데?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님은 봄학기 마가복음 서론 발표를 맡아달면서 참 마가복음을 미리 깊이 연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예 은혜죠 은혜긴 한데 마음의 부담이 확 되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뭘 받았다는 거지? 뭔가 불안하기에 마음이 놀란 것입니다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받게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속죄할 속죄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부터 타락하였고 죄악이 점점 심해져서 모두가 폐역한 자가 되어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2사의 9장 1절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겠다 갈릴리에서 구세자가 나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모예라 7장 12절에서는 다이세의 후선으로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2사의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을 해야 하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 인간들 구원하실 장엄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까? 산골소녀 평범한 마리아에게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마리아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몸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한 몸이 되고 장차 예수님을 낳아 이 땅에 구원을 임하게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로써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이 갑없이 주다입니다 아무런 갑없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32, 33절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사모예라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이세 자손 예수님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뭐예요? 서울의 봄이지 않습니까? 보셨나 보네요 서울의 봄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을 봤더니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고편 대사예요 인간은 아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런 대사를 해요 강력... 잘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봐서 몰랐지만 아무튼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을 악용으로 해가지고 내가 강력한 자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리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굿대다로 정권을 잡고 국민을 억압한 것입니다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총으로 무참히 살해를 하고 5.18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 국민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방하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한 배우는 전두환과 닮았다는 이유로 전두환이 퇴임할 때까지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도 금방 무너졌습니다 퇴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 감옥에 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욕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죽어서도 유해가 묻힐 곳이 없어 2년째 집에 유골함이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말이 맞긴 맞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에 의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건세 잡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강력한 사탄의 건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력한 분이 되십니다 사탄의 건설는 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인생은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임기가 없습니다 레인독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들 은혜 이따 보기에는 파트가 특송을 이걸로 하더라고요 은혜 행복 행복이라고 있죠 행복 하나님의 부르심 충만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이 모든 찬양 곡들을 누가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아시네? 송경미 목사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저분이 송경미 목사님인데 그냥 외모만 봐서는 어려서부터 좀 곱게 자란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서 고생 안 하고 자란 것 같은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 두 살 때에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살림과 돈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파출부 일을 하셨고 또 더 돈을 벌어야 해서 완도 돌김을 양손에 들고 방문 판매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송경미 목사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항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형편이 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에도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빵에 넣는 팥 있잖아요 그 팥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20살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증해서 전혀 이런 자신의 과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상 자체가 웃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는데 자기 혼자께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새벽 기도를 따라갔습니다 항상 어머니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삶이어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삶이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또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이걸 그대로 옮겨서 만든 곡이 바로 충만입니다 부르고 싶죠? 들으니까 부르고 싶잖아요 아시는 분 한번 따로 불러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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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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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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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최종 고백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성탄의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명의 나를 찾아오사 내 안에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나의 마음을 지키지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인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식이 큰 인물이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자 그의 아버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3류 선수였으면 그 책 보기라도 했겠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산골마을의 평범한 천연인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낳고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걸 초월화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을 받아가지고 신격화되는 것이 문제일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리아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이름도 손마리아, 구마리아, 김마리아, 알마티에서 온 마리아까지 전 세계 곳곳에 마리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구성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여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두고 왜 나야? Why me? 왜 저예요? 아, 잘못 걸려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니에미 역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꼭 형제옴 국단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 왜 전화하시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좋게 반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 왜 전화하시지? 뭐지? 고민을 하다가 봤습니다 뜨끔 뜨끔 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뒤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중경옥제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어, 지연자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 저요? 왜요? 성탄 연구하라고? 막 이렇게 나와요 나 바쁜데?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내 옆에 마리아도 있고 리부가도 있고 아, 마리아는 있지 리부가도 있고 에스도도 있고 사라도 있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저만 시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장엄한 구원역사 오랫동안 계약하셨던 구원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일반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많고 부하와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많고 은사 많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고향이 전라도 시골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평범한 촌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기획하신 그 구원사에게 나를 사용하시고자 별보일리 없는 나라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욕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를 대뜸 찾아가서는 기뻐하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쁨이 아니라면 천사가 뭐라 말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좀 힘들겠지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천사는 전혀 미안할 기색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요 너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는 기쁨의 소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사의 43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이고 괜찮아요 저는 은혜를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영원한 상극과 생명의 멸류감까지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큰 은혜로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우리 해장단들은 이 주일 환경을 다 예비합니다 그 모습을 저는 또 오늘도 봤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부터 캠퍼센터가 전도하고 양들 일대로 섬기고 또 성탄 경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이 저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질문은 믿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에이, 난 천연대 아이를 어떻게 놔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앞에서 사가라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사가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사가라는 불신 가운데 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생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율법사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심망할까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셉과 가정을 이루며 신혼을 꿈꾸며 살았는데 우리 홍석 우리 목장 가정처럼 이런 신혼 같은 삶을 꿈꿨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파원이 되고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녀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요셉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감당해야 할 현실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35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는이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여인 마리아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나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나는 마리아와 같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요셉과 통화 좀 해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인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이 말도 안 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원래 순종적이어서 아니면 마리아가 생각이 없이 살아서 마리아가 죽대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순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당당하게 질문할 정도로 자기 생각이 있는 자였습니다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니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요셉의 아내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여정으로 살아야 될지 두 가지 선택지에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힘든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의 말씀들을 통화해서 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계획이 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여정으로서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 중에 선택을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결정했어!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뭐가 결정하면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포 가운데 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갈등과 고민들 앞에서 보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에 많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입에서는 잔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47,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호라! 이제 호라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에 두려움과 막막했던 은혜가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만큼 칭송받는 여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결국 나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래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알 때에 우리 입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을 해도 힘없이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마리아처럼 시골 삽다리에서 자랐습니다 삽다리가 오늘 유명해지네요 말씀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처럼 저도 존재감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너무 소심해서 학교에서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길에서 담임순이를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 누구니? 이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무언가 잘하는 것도 없어서 학교나 어디에서 대표로 뽑힌 적도 없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소심한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뒤에서 저는 함부로 또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핑계로 함부로 남의 물질을 탐하기도 하고 백화점으로 해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현실을 함부로 핑계로 함부로 음나무를 탐닉하여 정육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집의 아래에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삽다리에 있던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울리게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목자님이 걸어오신 전화였습니다 무심코 받은 그 전화가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있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콜 그 전화 콜이 저에게는 부르심, 컬링이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MT 수양에서 창세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나조차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던 자를 찾아오신 은혜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제 어둡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소망없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되자 제 삶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진 것이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모습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레크레이션도 인도하였습니다 이거는 과거 제 모습을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평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했다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풀타임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살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툭하면 죄에 넘어지고 목자님들에게 반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자였습니다 졸업 후에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과외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먹고 살던 자였습니다 양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열매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만 봐도 저도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분도 많은데 왜 저를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든지 저를 택하신 것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눈물 많이 흘렸었습니다 스탭 인턴 훈련을 받을 때는 가는 곳마다 소감 발표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서 훈련 받는 목자님들 제가 마음이 상당히 여리고 예민한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는데 아무튼 알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기쁨과 감격으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인해 좌절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양들을 돕고 섬길 때에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풀타임으로 섬긴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스탭 인턴 훈련을 받은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때마다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은사도 채워주시고 다방면으로 섬기는 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죄에 빠져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자를 하나님은 캠퍼스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당신은 부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보험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역사를 생기면서 섬기는 일이 많아지고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연초에 학생 수행을 통해 학생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학생회와 싱글 학사를 묶어 솔드팀을 만들었습니다 파트에서도 세대별로 요예 개편을 하고 학생 중심 요예를 만들어 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욕적으로 도전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생 역사가 일어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이를 위해 더 열정적으로 돕고 섬겼는지 돌아볼 때 회개의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름 버려놓고 방관하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솔드팀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심하게 섬기지 못한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며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만큼 결과 나지 않는다고 한턴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내가 섬기는 것들을 일로 여길 때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라도 더 맞게 되면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라에게 찾아온 천사를 환영하던 자가 이제는 옆 동네 순기한테 먼저 갔다 왔으면 정한이한테 먼저 갔다 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들렸던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성탄 말씀을 섬기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축구선수 김민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쉬지도 못하고 매 경기 뛰니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안 뛰어서 힘든 것보다 매 경기 뛰어서 힘든 게 낫다 이런 대답이 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제가 과거 축구할 때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축구대회 나가면 제가 후보였어요 기대어 목자님 최정아 목자님 다 후보였어요 그러다가 교체로만 태칸받아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자가 보급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후보로 뛰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항상 뗀 빵 누가 못하게 되나 하고 역사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주전으로 하게 되었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급 역사에 있어서 제가 주전같이 앞장서 뛰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썩은 구정의무 같은 것만 내뱉으며 살았던 자를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를 앞장서 성기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다시 이 은혜를 붙들어야겠습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불평불만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기초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이 사건 역사를 이루고자 길을 쓰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심을 알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양들이 몰려오고 솔트팀이 캠퍼스의 주인으로 오뚝 서는 날을 소망하며 묵묵히 맡겨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천여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은혜를 붙들었을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한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우리가 입을 열어 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ROF 5